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에 DB 구축 문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정보의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다음 지시 사항에 따라 상품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상품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상품 코드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시오. 상품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테이블 디자인 탭에 가시면 기본 키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상품 명 필드를 선택하시고 기본 키가 아니면서 중복된 값을 갖지 않도록 인덱스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인덱스에 오셔서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록을 선택하셔서요. 예 중복 불가능 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복된 값을 갖지 않도록 인덱스를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네 중복 불가능 상품 명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상품 명 필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필수 조건에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 주십니다. 다음 상품 코드 필드는 상품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반드시 6글자의 값이 입력되도록 우리 이온성 검사 규칙에다가요. 6글자만 입력될 수 있도록 함수를 이용하셔서 랜 함수 입력하시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2 눌렀고요. 확대 창을 띄워서 랜이라는 함수 입력하고 상품 코드에 상품 코드에 그 다음 가로 닫고요. 상품 코드 필드에 글자 수를 세웠을 때 6글자라고 반드시 6글자의 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작성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기본적으로 0이 입력되도록 기본 값에다가 0이라고 입력합니다.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소비자가 필드에는 기본적으로 0이 입력되도록 상품 테이블에 대해서 다섯 문항에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 작성하셨다면 저장을 클릭하시고요. 유선 검사 규칙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표시가 됩니다. 예 한번 누르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상품 테이블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브랜드 코드를 선택합니다. 상품 테이블에 브랜드 코드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조회 탭을 클릭하시고 현재 텍스 상자로 되어 있는 것을 콤보 상자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 브랜드 테이블에 브랜드 코드와 브랜드 명을 가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원본에서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테이블 추가해 가셔서 브랜드 테이블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다음은 브랜드 테이블에 브랜드 코드와 브랜드 명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브랜드 테이블에 브랜드 코드와 브랜드 명 추가하셨다면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누릅니다. 문제에서 바운드 열, 필드에는 브랜드 코드로 저장되도록 두 개의 필드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필드로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바운드 열은 첫 번째 열이 되고요. 가져온 열의 개수는 두 개니까 열 개수는 2로 넣습니다. 목록 화면에 제시된 내용을 보니까 브랜드 명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열 너비 값을 0이라고 넣어주시면 첫 번째 브랜드 코드는 나오지 않고요. 브랜드 명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목록 이해 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할 거 목록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목록값만 허용해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테이블에 조회 속성 작업을 하셨다면 다시 한번 저장 버튼 누르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 문제 1번에 세 번째 관계 설정 문제인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상품 테이블 추가하시고요. 분류 테이블 추가합니다. 상품 테이블의 분류 코드는 분류 테이블의 분류 코드를 서로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에 네 어느 쪽에서나 분류 테이블에서 분류 코드를 상품 테이블의 분류 코드로 드래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테이블 간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다라고 체크하시고요. 변경되면 분류 코드도 따라 변경될 수 있도록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상품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분류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모두 삭제는 선택하지 않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관계 설정을 다 하셨다면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누릅니다. 문제 1번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등록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 첫 번째 CNB 브랜드 콤보 상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성 시트를 양식 디자인의 속성 시트 클릭하신 다음 그 다음 CNB 브랜드라고 콤보 상자를 선택한 다음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사용 가능해서 더블 클릭하셔 갖고 예로 선택합니다. 다음은 폼 바닥글에 폼 바닥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개수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오시면 컨트롤 온번이라고 있습니다.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라고 C-O-U-N-T 라고 입력하시고요. 별표 입력하신 다음 가로 탔습니다.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본문 영역에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본문 영역에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홀수행, 짝수행, 배경색 다르게 설정하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선택하신 다음 형식에 오셔서 다른 배경 색깔을 현재 색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바다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록이 아니라 점점점 누르셔서요. 바다색 강조 5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 바다색 강조 5 60% 더 밝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바다색 강조 5 60% 더 밝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한 상품 등록 폼을 저장 한번 하시고 폼보기 가셔서 작업한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은 상품 등록 폼에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CMD 삭제를 클릭하시고 이벤트에 오셔서 클릭한다 라고 하니까 온클릭을 선택하시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에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작성기를 클릭하셔서 CMD 삭제를 클릭하면 상품 테이블에서 상품 코드가 TXE 상품 코드 컨트롤의 값과 동일한 레코드가 삭제되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커리 메소드를 호출하여 폼의 데이터를 다시 불러올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접 작성하기 위해서 두 커맨드 라고 두 커맨드 입력하신 다음 run SQL 이라고 입력합니다.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시고요. 저희는 삭제하겠습니다. 라고요. 딜리트 입력하시고요. 어떤 걸 삭제하실 거냐면 상품 코드를 삭제하겠습니다. 어디로부터 프롬이라고 입력하시고 상품 테이블로부터 삭제하겠습니다. 상품 테이블에서 상품 코드를 삭제할 건데 조건이 있습니다. 웨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건은 상품 코드가 상품 코드가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txt 상품 코드와 같습니까? 작성을 하실 겁니다. 단 txt 상품 코드는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로 문 꺼주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txt 상품 코드는 컨트롤 상자를 통해서 입력받는 거기 때문에 n%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분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제 n% 연산자를 쓰고 나니까 앞쪽에 작은 따옴표로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 따옴표 입력하셔서 앞에서 시작한 delete 문을 닫아줄 수 있도록 작성하시고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작은 따옴표로 시작할 수 없으니까요. 큰 따옴표로 시작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에서 리커리 메서드를 호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재 폼에서 미 라고 입력하시고요. 리커리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 이 문제는 뭐 따로 실행을 하시는 건 아니고 작성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품 등록 폼에 분류 추가 분류 추가 선택하니까요. cmd 분류 추가 라고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버튼을 클릭하면 담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 1 라고 매크로 생성한 후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클릭하면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목록에서 매크로 1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매크로가 하나가 작성이 되셔야 되겠네요. 만들기 가셔서 매크로 클릭하시고 그 다음 분류 등록 폼을 폼 보기 형태로 열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픈 폼이라고 선택하시고요. 폼의 이름을 분류 등록이라고 선택하시고요. 폼으로 보겠습니다. 따로 조건은 없네요. 이렇게만 작성하신 다음에 현재 작업한 매크로를 저장 작업을 하시는데 매크로 라고 영어로 입력합니다. macro 그 다음 매크로 숫자 1 매크로 1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분류 추가 명령 단추를 선택하시고 이번 이벤트에 오셔서 클릭하면 매크로 1을 실행하겠습니다. 선택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한 상품 등록에 대해서 저장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고서를 완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 목록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 다음과 같이 정렬 및 그룹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봤더니 그룹 정렬 및 요약에 브랜드 코드를 가지고 현재 오름차순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렬 및 그룹 하시오 2차 정렬 기준을 정렬을 추가하셔서요. 분류 코드를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분류 코드에 대해서 그룹 바닷글을 설정하세요. 자세히 가셔서 그룹 바닷글 표시 안함을 바닷글 구역 표시라고 선택하셔서 분류 코드 바닷글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브랜드 코드 머리끌 구역을 브랜드 코드 머리끌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페이지마다 맨 위에 반복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디자인의 속성 시트에 가셔서 형식에 가셔서요.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반복 실행 구역에서 예로 바꿔주시면 돼요. 다음 세 번째 브랜드 코드 머리끌에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를 선택하니까 TXE 브랜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온번에다가 커서를 두시고요. 확대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2 눌러서 확대 축소 창을 띄었습니다. TXE 브랜드에는 등호 입력하시고 브랜드 명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브랜드 명 입력하시고 그 다음 M% 연산자 입력하셔서 가로 열고요. 다시 M% 연산자 입력하셔서 브랜드 코드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M% 연산자 입력하셔서 가로 닫는 작업 하셔서요. 브랜드명 열시고 브랜드 코드라고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브랜드와 브랜드 코드가 표시될 브랜드 명과 브랜드 코드가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하시고 분류 코드 바닥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상품수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 상자 선 컨트롤 등을 모두 생성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이미지를 봤더니 중간에 총 상품 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아래쪽에 선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총 상품 수도 개수가 구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텍스 상자 하나를 만들어서 총 상품 수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디자인 해 가시면 텍스 상자 클릭 하시고요. 블루코드 바닷글에 표시할 위치 정도에 상품명과 소비자가 사이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드래그 하셔서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 하나 만들었고요.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레이블에 다가는 총 상품 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그 다음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를 모드 탭에 가셔서 이름은 문제에 나와 있기를 txt 상품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언본 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 라고 입력하시고 별표 가로 닫고 확인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 선을 작성할 건데요. 선은요. 위쪽에 본문 영역에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상품 코드 밑에 쪽에요. 컨트롤 C 누르셔서 분류 코드 바닥 글에 오셔서 컨트롤 V 하셔서 선을 복사 붙여 넣기 합니다.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 선에 대해서는 모두 탭에 가셔서 라인 문제 22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22 바꿔 주시고 그 다음 살짝 높이 조절 하셔서 분류 코드 바닥 글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바닥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 선택하니까 TXE 페이지라고 되어 있고요. TX 페이지에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을 클릭하시고 표시할 내용은 현재 페이지 페이지라고 입력하시고요. 시프트 페이지로 페이지 현재 페이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N% 연산자 입력하셔서 한 칸에 스페이스 띄고 슬래시 한 칸에 스페이스 띄고요. N% 연산자 이용하셔서 페이지 S를 붙입니다. 전체 페이지 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현재 페이지 슬래시 전체 페이지 확인 버튼 누릅니다. 보고서에 대한 작성을 다 하셨다면 저장 클릭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 하셔서 작성하셨던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상품 목록 보고서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상품 등록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조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택하시면 cmd 조회라고 확인할 수 있구요. 버튼을 클릭하면 이벤트에 가셔서 원클릭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합니다. 버튼을 클릭할 때 담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점점 작성기 누르시구요. 그 다음 cmd 조회를 클릭하면 현재 폼의 데이터에서 브랜드 코드가 cmd 브랜드 값과 동일한 레코드만을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조회된 브랜드 명들은 상품명 필더를 기준으로 내림차 순으로 표시되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필터와 필터원 속성을 이용해서 브랜드 코드가 브랜드 cmd 브랜드와 같은 데이터만 조회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폼을 미라고 입력하시구요. 현재 폼 밑점 필터 하겠습니다. 필터 다음에 항상 등호가 필요합니다. 조건은 브랜드 코드가 같습니까? 누구랑 cmd 브랜드와 같습니까? 라고 작성할 건데 cmd 브랜드에서 입력받는 값은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가 필요하구요. 또 하나 컨트롤에서 입력받는 값은 큰 따옴표 안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m% 연산자를 이용해서 분리작업이 필요합니다. 앞에와 뒤에다가 m% 연산자 앞에서 시작한 큰 따옴표는 작은 따옴표로 끝날 수가 없죠. 작은 따옴표 뒤에서 큰 따옴표 닫아주구요. 뒤쪽에 작은 따옴표 시작할 수 없죠. 큰 따옴표 열어서 작은 따옴표를 문거주는 작업을 합니다. 필터 다음에 따라다니는 게 있죠. 현재 폼에서 필터1의 속성을 True로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또 하나 브랜드 명들은 상품명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폼에서 정렬하겠습니다. 오더바이라고 하시구요. 오더바이는 상품명을 상품명 필드를 가지고 내림차순하겠습니다. DESC 라고 입력하시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현재 폼에서 오더바이 속성을 오더바이원을 True로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까지 작성해 주시구요. 오더바이 그 다음 True 작성하셨으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등록폼 저장하시고 그 다음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에 처리기능 구현 문제 커리 작성하는 문제 5문항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첫번째 가져오실 커리 테이블은 가져오실 테이블은 분류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구요. 분류 테이블을 이용하셔서 분류 코드가 0506 로 시작하는 데이터만 표시하겠다. 분류 코드를 표시할 거구요. 분류명을 표시할 거구요. 분류 코드의 조건에 가셔서 05 로 시작하겠다. 05 별표 엔터 또는 06 로 시작하겠다. 06 별표 입력하시면 05 로 시작하거나 또는 06 로 시작합니다. 조건을 작성하셨구요. 라이크 연산자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구요. 그냥 05 별표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작성이 되셨다면 저장 한번 누르시구요. 현재 작성한 커리는 0506 분류 코드라고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그 다음 오른쪽 먼저 결과 한번 보시고 문제 제시된 내용과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분류 코드 분류명 맞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클릭하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커리는 커리에 가셔서 상품 종합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다음 분류 코드 가져오실 거구요. 그 다음 분류명을 가져오실 거구요. 그 다음 상품수를 가져올 건데요. 상품수는 분류 코드 분류 코드 상품명 상품수 상품코드는 아니 상품수는 상품코드를 이용해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코드를 선택하고 요약을 눌러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표시하실 문구는 상품수라고 입력하시구요. 빌드명은 상품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그 다음 일단 결과를 살짝 볼까요. 전체 레코드가 45개 맞구요. 분류 코드 분류명 상품수 맞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저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문제였네요. 분류별 상품수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구요. 다음은 세번째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 갑니다. 분류 테이블을 이용하실 거구요. 브랜드 상품 세개 테이블을 가지고 오십니다. 제시된 이미지를 봤을 때 분류명 별로 분류명을 가져오시고 우리는 크로스텝에 가셔서 쿼리 디자인에 크로스텝 클릭하셔서 행으로 표시할 거구요. 행머리 글 분류명 브랜드명 브랜드명을 가져오셔서 얘는 열머리 글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행과 열에 교체하는 부분에 상품명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상품명을 갖다 놓으시구요. 값을 구할 건데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작성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살짝 보기 해보시면 분류명 그 다음에 브랜드명 그래서 문제 제시된 이미지와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을 비교해 보시구요. 따로 조건이 더 있으면 수정하는데 따로 조건이 없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분류 브랜드별 분류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류별 분류 브랜드별 분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시고 그 다음 커리 디자인 문제 문제 분류 테이블이 필요하구요. 브랜드 상품과 브랜드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3개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분류명이 필요합니다. 분류명을 기준으로 오름 차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렬 해서 오름 차순 브랜드명을 더블 클릭하시고 상품명을 더블 클릭하시고 소비 브랜드 코드를 입력 받아서 브랜드 코드가 필요하네요. 브랜드 코드를 더블 클릭하셔서 브랜드 코드는 화면에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체크는 해제 하시구요. 조건에 브랜드 코드 입력 이라고 작성 하겠습니다. 브랜드 코드 입력 이라고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 받겠습니다. 작성 하시구요. 일단 저장 한번 할까요? 저장 누르셔서 브랜드 코드 조회 라고 입력 하시고 그리고 나서 결과를 살짝 보시면 브랜드 코드 입력 문제 03 이라고 입력 되어 있네요. 03 입력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제 제시된 분류명가 브랜드명가 상품명가 소비자가 전체 레코드가 16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구요.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저장 한번 누르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분류와 상품 테이블을 이용하여 분류 코드가 지정되지 않는 분류명에 대해 분류 테이블에 비고 필드의 값을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분류 테이블이 필요할 것 같구요. 그 다음 비고 필드에 다가 업데이트 추가하시고 비고 필드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커리 디자인의 업데이트를 클릭하는데 문제에 나와있는 특수문자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6번 그 다음 분류 그 다음에 블루 코드 지정이라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비고 필드에 업데이트 하실 텍스트 입력 하시구요. 그 다음 분류 코드가 지정되지 않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류 코드를 더블 클릭 하시고 조건을 작성 하실 건데요. Not 인과 하이커리를 사용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분류 테이블에는 분류 코드가 있는데 상품 테이블에는 분류 코드가 없는 상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ot In 없다 라고 입력 하시고 어디에 셀렉트 가셔서 분류 코드를 가져오겠습니다. From 상품 테이블에 가서 분류 코드를 가져왔는데 분류 테이블에 없는 데이터 에 대해서만 분류 코드 지정 이라고 하겠습니다.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저장 한번 할까요? 저장 버튼 누르셔서 커리 이름을 분류 코드 지정 처리라고 입력 하시고 확인 실행 한번 누르시면 3행을 새로 고침 합니다. 확인되시고요. 예 버튼 눌러서 분류 테이블을 한번 열어셔서 분류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 비고란에 분류 코드 지정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3곳에 업데이트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